검찰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 해운 경영에 직접 관여한 물증을 확보했습니다. 유 씨를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 조직도 등이 확인됐는데요. 유 전 회장의 소환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는 40%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천혜지입니다. 천혜지는 지주회사 I1I 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유병헌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차남 혁기 씨입니다. 30여 개가 넘는 세모그룹 계열사들은 이런 식으로 거미줄처럼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유 전 회장의 아들들이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어디에도 유 전 회장의 이름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때문에 그동안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. 이런 부분이 확인돼야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참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검찰이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물증을 확보했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청해진 해운과 각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청해진 해운의 내부 조직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.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상연락망에는 유 전 회장의 이름이 없지만 검찰이 확보한 2011년 연락망에는 유 씨가 회장으로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. 또 세월호 침몰 사고 직전인 2014년 4월 15일에 작성된 청해진 해운 인원 현황에도 유 씨가 회장으로 표시돼 있습니다. 검찰은 각 계열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해당 비상연락망 등을 제시하며 유 전 회장의 경영 개입을 캐물었고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와 함께 청해진 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,500만 원씩을 지급한 내역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높낮이 모임을 비롯해 유 전 회장의 계열사 경영 개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물증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유 전 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YTN 이승현입니다.